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한 30분? 한 30분 30 한 분 30 30분이나 그러고 있었어? 주문도 안하고? 30분이나 그러고 있었어? 주문도 안하고? 30분 30 이나 그러고 있었어? 주문도 안하고? 우리 사장님은 뭐 흑허다 장사하냐? 우리 사장님은 뭐 흑허다 장사하냐? 우리 사장님은 뭐 흑허다 장사하냐? You think the manager takes soil to do business? You think this is a public service business? 보나 오면 거의 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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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은 서울시내 커피숍이 여기밖에 없냐? 왜 자꾸 여기서 데이트 너희는 서울시내 커피숍이 여기밖에 없냐? 왜 자꾸 여기서 데이트? 너희는 서울시내 커피숍이 여기밖에 없냐? 여기 밖에 없냐? 왜 자꾸 여기서 데이트? 뭐? 알바 마치고 집에 갈 때쯤 비가 올 거다 뭐? 알바 마치고 집에 갈 때쯤 비가 올 거다 이걸 날 주면 네 여친은 이걸 나를 주면 내 여친은 이걸 나를 주면 내 여친은 우리 보나야 늘 영화 속 주인공이지 보나 always lives the life of a star in a movie 우리 보나야 늘 영화 속 주인공이지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진짜 그러니까 너 빨리 남친 만들어 그러니까 너 빨리 남친 만들어 그러니까 너 빨리 남친 만들어 사치스러운 소리한다 사치스러운 사치스러운 소리한다 시급 없이 보내는 시간은 나한테 전부 사치거든 시급 없이 보내는 시간은 나한테 전부 사치거든 알바를 대체 몇 개를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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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하냐 나한테 허락된 천국이 알바 천국 하나뿐인데 나한테 허락된 천국이 알바 천국 하나뿐인데 윤찬영 눈 깔어? 윤찬영 눈 깔어 윤찬영 눈 깔어 왔어? 왔어? 왔어 게임? 너 자꾸 내 남친한테 꼬리 치지 말랬지? 너 자꾸 내 남친한테 꼬리 치지 말랬지? 너 자꾸 내 남친한테 꼬리 치지 말랬지? 넌 내가 그렇게 이쁘냐? 넌 내가 그렇게 이쁘냐? 넌 내가 그렇게 이쁘냐? 넌 내가 그렇게 이쁘냐? 예쁘다고는 안했거든? 그치? 이쁘다고는 안했거든 그치? 이쁘다고는 안했거든 그치? 근데 넌 되게 이쁘거든? 그러니까 바쁜 알바생 시간 그만 뺐고 주문할래? 아님 나가줄래? 주문할래? 아니면 나가줄래? 주문할래? 아니면 나가줄래? would you? 대박 손님한테 이래도 돼? 서비스 완전 엉망이네? 대박 손님한테 이래도 돼? 서비스 완전 엉망이네 wow! Can you treat a customer like this? The service here is seriously messed up 대박 wow 손님 customer 한테 to to also can 서비스 service 완전 completely 엉망이네 messed up 이런 들켰네? c 이런 들켰네 oh no i got found out 이런 oh no 들켰네 get caught 찬영아 가자 너 내일 떠나는데 얘랑 이러고 있는 시간 너무 아까워 찬영아 가자 너 내일 떠나는데 얘랑 이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찬영아 가자 너 내일 떠나는데 얘랑 이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 어디 가? 너 어디 가? 너 어디 가? 너 어디 가? 어디야? 가? go 그냥 잠깐 어디 안돼 말해주지마 말해주지마 나만 할거야 가자 그냥 잠깐 어디야? just for a little while 그냥 just 잠깐 a little while 어디야? some place 안돼 말해주지마 말해주지마 no don't tell her don't tell her 안돼 cannot not 말해주지마 don't tell 말해주지마 don't tell 나만 알거야 가자 i'm going to be the only one who knows let's go 나 me let's go 근데 너 내가 화이트 베이직에 레드 아이템 포인트 주랬잖아 그런데 너 내가 화이트 베이직에 레드 아이템 포인트 주랬잖아 써머 징글벨 컨셉이라니까 써머 징글벨 컨셉이라니까 써머 징글벨 컨셉이라니까 because 이거 레드 이거 레드 this it's red 이거 this 레드 아 이건 레드가 아니라 다크레드지 못살아 가자 아 이건 레드가 아니라 다크레드지 못살아 가자 this isn't red it's dark red you're hopeless let's go 아 이건 this 레드가 아니라 is not 다크 다크 레드 다크 지 못살아 가자 미안 시간 빼서서 미안 시간 빼서서 sorry for wasting your time 미안 sorry 시간 time 빼서 waste 서 손님도 없는데 무슨 손님도 없는데 무슨 there aren't any customers anyway 손님 customers too 없는데 don't have 무슨 what is that sorry thing 문자하자 하기만 해 문자하자 let's text 문자 texting 하자 let's do 하기만 해 don't you dare do that 하기 doing texting 만해 stop 저 사칫덩어리들 저 사칫덩어리들 저 사칫덩어리들 저 사칫덩어리들 저 사칫덩어리들 하아...